Q. Can You Find Yourself? 퓨처 퍼펙트 뮤직비디오 촬영합니다 퓨처 퍼펙트는 이제 스카고드릴러 장르는 힙합곡이고요 파워풀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힙하고 되게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무라서 되게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춤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더 다들 좋아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인가 보다. 이거 인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눈! 약간 비행기 활주로 같은 걸로 찍고 있는데 엄청 장소가 넓은 만큼 저희의 안무가 집중될 수 있는 농장한 분 촬영했는데 카메라 워킹도 너무 좋고 저희 분무도 잘 맞고 해서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빼고 으아 야 진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금 찍을 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표정이랑 연습한 만큼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퓨처 퍼펙트 뮤직비디오 첫 번째 날을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군무 씩 위주로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군무도 너무 다 연습한 대로 멋있게 나온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다 다른 드라마 씬이나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한 번 찍을게요. 그러면 다음 뮤비 촬영장에서 보시죠. 렛츠고! 이쪽이 파란색 그리고 이쪽이... 모르세요 약간 브라운인가 골든인가? 진짜 티가 안 났나? 인상이 새서 그렇습니다. 신발 벗겨드려요? 신발 벗겨드려요? 상윤 씨. 상윤 씨. 상윤 씨. 상윤 씨. 상윤 씨. 상윤 씨는 이제 제이온 파트부터 희승현 파트까지 원테이브로 쭉 넘어가는 그런 시인들은 약간... 이 사람한테 계속 취재하는, 협박하는 약간... 형사 들이 영..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혹시 이거 했어, 안 했어? 몇ks? 틀린 예쁜 커플 성경 Pelé 아아! 아아! 손이 안 돼 봐. 손이 없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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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됐다! 제대로 했다! 아아! 오! 선장님이 그 사람을 이 노래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 외쳐 어느 날 어느 날이 완료될 그 순간 함께 외쳐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 아아! 뒤에서 댄서분들이랑 되게 재밌게 신나게 노는 신의 직원들 와아! 선명하다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와아! 재밌었습니다. 둘째 날 둘째 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뷰티컷 만드는 그날 우리 잘생긴 우리 엔하이픈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씬을 찍는 날입니다. 공룡 그릴라 했는데 망했어. 고구멍까지. 오우! 다 모아가야지. 여기다가 여기 송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해. 이렇게 와야지. 잘했으니까 1,2,3,1 너무 모르고 했나? 섯 섯 아,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잠깐만 다시 한 번 세고 통장 장인 여러분, 봅시다. 오, 맞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곡으로. 나이. 나이. 빨간색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래보다 2년 전까지는 학생이었어요. 3년 전까지는 고등학생. 원래는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나요. 교복은 똑바로 단정 입으세요. 맥타이 이렇게 메고. 굴복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 혼났어요. 불량고양입니다. 붉은. 붉은. 최면, 최면술. 오. 기분이 좋지? 이렇게 이렇게. 딱 안정적인 것 같다. 느낌 좋지? 고양이가 뒷목 잡기는 떠줄게요. 원래 자리를 찾은 느낌. 졸려. 좋아. 포커스가. 약간 맥주로. 첫 번째 뮤비 앨범, 뮤비를 끝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손지럽고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했고 이번에 진짜 너무 능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찍게 됐고 되게 멋있는 뮤비를 되게 잘 찍게 됐는데 그 부분을 꼭 뮤비의 중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간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세계관에 연결된 뮤직비디오 컷까지 다 땄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멋있는 장면들도 많고 북무신도 때문에 이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뮤비에서는 팝을 되게 많이 맞춰놨어요. 노래도 완전 열심히 녹음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